안녕하세요. IELTS의 시작가 끝, 오르네, IELTS 르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캠브리지 16 본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과연 IELTS가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학생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IELTS 전략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IELTS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과연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연구해보도록 해요. IELTS 시험은요. The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이라는 긴 이름을 줄여서 부른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영어 사용 국가에서 유학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잘 쓰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이에요. 기본적으로 종이를 기반으로, 종이를 기반으로 종이에 써서 시험을 보는 Paper Based IELTS 시험이 있고요. 요즘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유형이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Computer Delivered IELTS 시험이 있어요. 둘 다 문제 내용이라든지 난이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시험을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인데, Paper로 시험을 보는 경우에는 여러분 흔히 하시는 시험처럼 기술에서, 손으로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시험을 보시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보는 Computer Delivered IELTS 시험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쓰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 타이핑하시죠?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져요. 둘 다 어차피 스피킹은 1대1 인터뷰로 이루어지고요. 두 개의 장단점을 굳이 비교하자면, Paper 시험인 경우에는 늘 하던 방식대로, 연습하신 대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시간을 융통하시기가 훨씬 유리하실 거고,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는 경우에는 과거에 종이로 보는 시험이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굉장히 제한된 일자에만 시험을 볼 수 있었다면, 컴퓨터 시험 보시는 경우에는 일주일에 여러 번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오전에 있고, 오후에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일자가 준비되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조금 더 접근성 좋게 시험을 골라서 보실 수 있고, 시험 결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Paper 시험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컴퓨터 시험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안쪽으로 4일에서 5일 내내 결과를 빨리 받으실 수 있어서, 좀 급하게 시험 점수를 만드셔야 되는 경우라면, 컴퓨터 딜리버드 시험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크게 응시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셔야 되는데, 내가 연령관 국가의 진학을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요. 시험 점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학문적 영어 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아카데믹한, 아카데믹 모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런 영국이나 아니면 미국, 영국이나 호주 같은 국가에 이민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목표화해서 점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라면, 제너럴 트레이닝 모드를 선택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개 모두 다 옵션이 하나 또 있어요. 숨어있는 옵션이 뭐냐면, IELTS for UKVI라는 어떤 시험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냐면, 사실 모든 시험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똑같은데, 영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의 카테고리고 하나의 유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완이 조금 더 강화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 정부에서, 영국 이민성에서 정해진 시험관에 들어가셔서, 시험 장소에 들어가셔서 정해진 시간에 모든 시험하는 방식들을 녹음해서, 녹화되어져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아니면 호주나 이런 대학이 아니라, 딱 영국 대학을 염두에 두고 학습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영국 대학에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UKVI 시험을 보셔서 그거로 점수를 만드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함께 학습하실 아카데믹 라이팅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스크1과 태스크2 한 세트로 이루어진 시험이에요. 두 개의 문제를 몇 분 동안이요? 60분 동안 마감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스크2는 70%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태스크1은 30%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쪽이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시죠? 여러분의 IELTS 점수는 태스크2 점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확하게 무게중심이 태스크2에 쏠려 있죠? 저희는 태스크2 점수로 커다란 점수를 만들고요. 태스크1을 가지고 태스크2의 점수에 보조의 역할을 하는, 그 점수의 감점을 줄이는 식으로 접근할 거거든요. 태스크2는 주어진 주장이나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견해를 제시하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대고, 예시를 내고 하는, 논증하는 과정, 아니면 특별한 어떤 문제를 접근해서 분석하는, 이런 식의 에세이를 쓸 건데, 크게 에세이 구조에 따라서, 디스커션, 아규먼트, 익스플래네이션 3개로 나누어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선생님에 따라서, 수많은 전국의 IELTS 선생님에 따라서, 여기를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4개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16개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든 것의 항목을 다 나눠 설명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옵션이 많으면 얼마나 혼란스러우세요. 그죠?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서, 여러분이 좀 더 능동적으로, 좀 더 융통성 있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묶어서, 구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논증하는 이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크1의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여 기술하는데, 사실 굉장히 한국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교과 과정에서 뭔가 과학적인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써보고 하는, 그런 어떤 많은 과정이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하시는 질문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프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종류의 그래프를 보고, 거기서 내가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을 논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기술하는, 과학적 리포트를 작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라인 그래프, 바 그래프, 파이, 테이블, 컨비네이션이라는 건, 이 기존에 나와 있던 그래프가 합하여져서, 한 문제에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에 일컫는 말이고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뭔가 과정을 설명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맵을 주고, 시간의 전후를 비교하는 경우, 아니면 플로우 차트에서, 어떤 기계적인 어떤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이런 에세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평가하는가 궁금하시죠? 자, 우리가 태스크 1하고 2를 통해서 평가받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다면 단순한데, 자, 태스크 2부터 먼저 봐요. 중요한 것부터.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해요. 과연 이 사람은 정해진 시간 내에, 글자 수를 맞힐 수 있는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물어보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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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것 같아요. 적어도 한 시간 내에 태스크 1과 2, 한 세트를 완성하셔야, 6점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평가가 되거든요. 어쨌든 에세이를 시간 내에 읽고 분석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중요하고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지 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입장을 낼 수 있는가,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평가하고요. 과연 그것을 논증하는 과정이 합리적인가, 타당한 근거를 들 수 있는가, 타당한 예시를 대는가에 대해서 판가를 받고요.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대조를 할 수 있는가 평가하겠죠. 과연 창의적인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가, 다양한 구조를 사용하는가,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도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요. 테스트, 테스트 1은 뭘 물어보냐면, 역시 과학 리포트라고 했지요. 논리적인 구성이 되어지는지, 수치를 비교할 수 있는지,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지, 특히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인 기술 평가 능력, 아이디어의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를 풀어서 정리해 제출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평가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런 IELTS 시험,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분석 능력이 필요해요.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과연 이 에세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를 분석한 후에는, 구조에 맞게, 우리 아까 구조 3개 있었죠? 디스커션이냐, 아규먼트냐, 익스플래네이션이냐, 그 구조에 맞게,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핵심 키워드, 내용에 맞게, 기술할 수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뭔가 어려운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어떻게 학습할 거냐면, 자, 보세요. 구조에 맞춰서, 어떤 에세이를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 문제 유형별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한, 과연 그 에세이 구조, 에세이에 따라서, 어떤 구조로 에세이를 써야 하는지, 문제 유형별 에세이 구조도, 또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반복해서 연습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전략 뭐냐면, 합리적인 논증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다양한 주제에 관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내가 에세이 너무 쓰고 싶은데, 쓸래용이 없어서 못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는지, 주제별 아이디어 정리할 거고요. 또한, 주장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서, 적절한 이유나 예시를 고르는 능력도 필요해요. 내가 잘 골라서, 잘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브레인소밍을 통해서, 관련 어휘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아, 이것도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자, 이렇게 같이 브레인소밍을 해볼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바디에 쓸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해 보고, 조율해 보는 과정, 그죠? 주제별 브레인소밍, 반드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해서, 같이 학습해 보는 코너도 준비해 두었어요. 그래서 관련 어휘 정리하는, 이런 순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전략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전략은, 아무래도 IELTS 시험이,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영어 활용 능력 필요해요. 과연, 얼마나,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활용할 수 있는지, 필요하겠죠? 다양한 문장 구조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똑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쓰면, 글 자체가 너무나 늘어지고, 지루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변주를 넣을 수 있는지,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카데믹한 어휘나 표현을,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활용이 되어졌는지, 그 부분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또 한 번, 와, 이게 될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 않죠? 저희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자, 여기 이렇게 정리된 태로 보여드리는데, 사실은, 한국말 아이디어 브레인소밍 한 것을 가지고, 저랑 하나하나 쪽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 어떤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문장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다양한 문장 구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써보는, 이런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겠지만, 수업이 끝나기 직전에, 꼭 필요한 문법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여러분 잊어먹지 않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익숙하게 표현할 수 있게, 연습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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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